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예 16,800원에 20%요. 16,800원에 20% 음 이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단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런 건 이제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조금 단타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하시는 자리거든요. 네. 시청자님이 이제 그런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매수과를 봤을 때는 뭐 운이 좋았든 실력이 있든 잘 사신 자리가 맞아요. 네. 대신에 이제 이 자리에서 전략이 중요해요. 이런 자리에 샀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담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 샀으면은 재무제표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업황이었더니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기업을 투자하는데 재무제표를 봐야지. 방금 재무제표 봐라고 해놓고 말이야. 라고 하거든요. 주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또는 기업의 업황을 보면서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기본적 방식의 투자가 있고요. 기술적인 방식의 투자가 있어요. 차트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차트를 보는 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과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골고루 나뉘어져 있어요. 둘 다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의 저점과 차트의 고점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6,500원이 무너지면 얘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18,000원대 이상에서는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을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7,200원 자리가 고점 나일 때 같은데 저 자리를 뚫지를 못했다는 것은 다시 밀려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뚫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뚫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져가 보는 겁니다. 대신에 어디를 지켰을 때 기대해보냐면 16,500원을 지켰을 때까지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16,500원이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절해야죠. 맞습니다. 손절하고 나중에 저점을 다시 잡을 때 아래쪽에 15,000원이든 13,000원이든 저점을 다시 잡을 때 투자하시는 것도 방식이고 이 기업은 재문제표도 좋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 내려왔을 때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지금은 얼마 기억해라고요? 16,500원이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